뭐 잘못인데 제멋이야 무조건 잘못이야 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오빠 믿지 이렇게? 잠깐만 그러면 부수러 갈 때 빵! 빵!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약간 약한 거고 이건 급한 거고 어 저기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좀 여쭤봤네 아 이거 좀 여쭤봤네 전신이 그냥 모르는 거 진짜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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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괜히 생일이어서 귀찮게 빨리 일하시죠. 생일빵. 생일빵. 만수무강하세요. 선배님. 맞아, 내가 선배였지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는 뭐예요? 먹어서. 언제 하는걸로? 됐어, 확인하지마. 하고, 하고. 이렇게. 자, 다시. 잠시 기다려주세요. 됐어, 확인하지마.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. 잠깐만, 뜻해. 뜻을 확인하지마. 어? 이게 더,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. 뭐라고 떤다고 봐야지. 납법. 이 납법회사. 이 기사납법. 무슨 뜻이야? 넌 그렇게 말 안 했는데. 사랑한다. 사랑한다. 오빠 믿지? 다시 풀어주세요. 사랑한다. 오빠 믿지? 다리, 다리 동작이 안 보이네. 됐어, 확인하지마. 지금 너한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. 그래도 뭐라고 그런 거 봐야, 왜 그래. 납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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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기사, 이 사람은! 이, 이, 납법 기사! 무슨 뜻이야? 강경대화 간거지. 강경대화. 넌 아무 걱정하지마. 휴대폰이 뭐 잘못이래. 잘못이야. 무조건 잘못이야. 너 그렇게 말 안 했는데. 사랑한다. 오빠 믿지? 아까, 오빠 눈에 피 나올 거 같아. 괜찮다. 근데 만약에만 이렇게 갔다 가도, 오게끔 돼 있어. 근데 안 갈 거야, 많이. 중요한 거. 네. 하해. 일어나면 오늘. 하해. 하해. 일단 그쪽도 해볼 게. 지금 심각한 거 해야 돼. 파티는 켜져야 했다는데 그러다가 녹록하고 결혼이 왜 그렇게 싫은 건데? 싫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거야. 내가 도우면 되잖아. 최 씨가 해달래. 자기 장갑이라며. 지금이야 결혼이지만 결혼하면 애 낳아치고 졸을 거 아니야. 넉넉히 세팅이나. 넉넉히 세팅이나. 오늘 죽어라 마실 거니까 넉넉히 세팅이나. 그냥 풀어서. 어디다 놓을까요? 여기 위에다? 여기 위에다? 여기 위에다? 그리고 흰 스푼을 찍어 줘봐요. 봐봐, 여기 위 아래야. 이렇게 하면 되지? 이렇게 하면 되지? 그냥 이렇게.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, 그래. 하이 롤. 하이 롤. 하이 액션. 조진사랑 이쁘럼 언제 오는데? 올 때 됐어. 프라이팬에 기름 들어오고 다 익어야 된다고. 오케이. 내, 저기. 엄마가 한번 보자시는데, 언제가 좋을까? 맛있는데? 좀 앉아봐 너 나랑 결혼하노 왜 갑자기 결혼일이냐 너도 알다시피 나 장남이고 오케이구요 자 일어나는 것도 할게요 참 이럴땐 뭐라고 해야할지 너란 여자 참 미치겠다 버티트 할게요 자 갈게요 자 레디 하나 둘 사이 액션 참 이럴땐 뭐라고 해야할지 너란 여자 참 미치겠다 오늘 파티는 취소됐다고 전해 결혼이 왜 그렇게 싫은건데 싫기도 하지만 다시한번 하죠 다시한번 할게요 지금? 그래 나갈게 오늘 죽어라 마실거니까 너머룩키 세팅해놔 자 아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. 내가 예뻐서 그래. 내가 또 살다살다 놓지난단 말은 지금이다, 너한테. 저렇게 입으면 남자들한테 되게 안 좋아. 혜희도 여자발이 되게 안 좋아. 근데 혜식은 여자 좋아하잖아. 아, 됐고. 아, 피곤해. 너 혼자 봤지? 내가 그거 디자인하고 자재 구하고. 아, 피곤해. 피곤해. 대나만나. 한 번 보호할게요, 한 번. 대대서부터 하면 되죠? 네. 일어나자. 이럴래? 약속 있어. 아, 무슨 약속! 너 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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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. 내 tapped 다 görüş해. 잘 드세요. 자가! 한 이 정도쯤에서 내가 잘 어울려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지 양쪽 다 한 건가요? 오케이. 맨 처음 발견 여기. 두 번째 잡히는데 여기. 오케이. 나 못 봤어? 여기 있다니까. 봤어? 도망가지? 난처하지마 쪽팔려. 어우 냄새. 니가 스키니지. 어우 냄새. 니가 스키니지 입으면 진짜. 니가 스키니지 입으면 예쁘다며. 걔들은 어디가 예쁜 거지. 니 허벅지 스킨이 가장한데? 니 허벅지 스킨이랑 가닥이나 해? 걔도 웃었으면서. 걔도 웃었으면서. 난 뭐 목적 다시락 했으니까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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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감동이긴 하자. 예. 어디 갈까? 저기. 어디 가지? 어디 가나? 아 근데 피곤하다.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냐? 스키니. 예. 참 피곤하긴 하네. 어휴. 가자. 네. 진짜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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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슈퍼맨이랑 패트맨이랑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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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전히 저는 약간 복학생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. 당해봐야 알겠죠? 야, 몰라보겠지, 세라야? 너무 멋있잖아. 야, 이씨. 야, 여기 내가 무슨 코미디언이야? 웃길라가요, 배우가? 담당님, 이거는요? 그럼 몰라보잖아. 몰라보잖아. 그래, 이렇게 딱. 그러다가 여기 와서 날 좀 있어. 웃어, 어디 가? 인정 씨, 웃으며 쳐다봐줘야죠. 잘하셨죠? 어디 가, 여기 있습니다. 어디 가, 여기. 어디 가, 여기. 파트. 진짜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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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근데, 왜 이렇게 껴? 자, 이거? 네. 아니. 예. 네. 네. 그, 네. 어디 가, 네. 맛있다. 네. 아멘